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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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난건가? 무슨 소리야?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지 건물 밖으로 빨리 가 엘리베이터는 안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날 뻔했잖아 여러분 지진 문자를 받으면 책상 밑에 숨어서 기다리고 지진이 완전히 멈추면 그때 움직이는 걸로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되고요 지진 정보는 문자 TV 131 AR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하 지진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미리 대피 정보를 알아둬야겠네 우리 말 맞지? 그럼요 지진 빨리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상청과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기상청과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기상청과 함께합니다 자세한 경과는